복지TV 충남방송이 전통시장에서 호떡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으로 지역의 장애인들에게 쌀을 전달했습니다. 훈훈한 이웃사랑의 현장을 이윤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달부터 충북 청주시 육거리 전통시장에서 호떡을 판매한 복지TV 충북방송이 판매 수익금으로 특별한 기부를 펼쳤습니다. 주말도 반납하며 호떡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으로 쌀 30포대를 구매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습니다. 충북방송 박기범 대표를 비롯한 직원들은 무더운 여름 뜨거운 불 앞에서 땀 흘려 얻은 수익금을 선뜻 후원하면서도 작은 금액이나마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복지TV 충북방송은 평소에도 해마다 연탕과 김치, 쌀을 아낌없이 후원하며 청주시 환경정화 등의 봉사활동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박기범 대표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봉사활동과 후원에 늘 동참하겠다고 포부를 밝힙니다. 쌀 30포대는 복지TV 충북방송 장애인 후원회를 통해 지역의 장애인 가정에 전달했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돌아보는 작은 배려가 모여 메마른 세상을 훈훈한 온정으로 물들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윤희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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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